새로운 신 매울신 무엇보다 믿을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뉴스 거리가 많습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의 2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 벌써 21번째 하고 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에는 형식을 바꿨습니다. 기존에 기획된 형식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 타운홀 형식으로 미팅을 하면서도 긴축 재정 쪽에 많이 무게중심을 실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재정을 여기서 더 늘리게 되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자꾸 쓰게 되면 거기에 맞서서 탄핵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요.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운동입니다. 그런 정치적 부담, 더구나 요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어휘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뉴스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 과잉의 시대라고 대통령이 규정을 했지만 지금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치가 특히 여의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 혹은 용산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 같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과연 정치 과잉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퇴진운동이라든지 탄핵을 시킨다라는 얘기가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저는 일단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대통령께서 과연 이 이야기들을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았느냐 그게 일단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R&D 분야, 연구개발 분야인데 전형적으로 연구원들 중심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속력이 약한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정치적 저항을 가장 못할 것 같은 분야를 골라서 때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그 분야에서도 나오는 불만이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탄핵을 언급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긴축 재정은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기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공휘 물가 상승률을 못 잡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잡혔어야 되는데 못 잡고 있거든요. 긴축을 했는데도 왜 못 잡느냐. 대통령의 말과는 앞뒤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 추경화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상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하고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과 정확한 진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고환율의, 고금리의, 고유가 상황에서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는 게 서민들을 위한 해법이 맞느냐. 이런 의문점들이 전문가들한테서 꾸준히 나옵니다. 상저하고가 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반기에는 경제가 저점이었고 하반기에는 서민들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상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 말씀 가운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 물가가 오른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고 있냐. 지금 2014년부터 재정 집행률 통계 내가지고 발표하고 있는데 역대 최저 재정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66.7%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5.7%포인트가 낮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가 긴축 재정이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거 좋은데 정해진 639조는 써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세수 펑크가 60조잖아요. 59.1천억. 그러니까 59조 1천억 정도의 세수 걸선이 있는데 60조 정도 집행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재정 전문가도 재정 지출을 팍팍 늘려가면서 물가를 올리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정치 과잉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정해딘 법대로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639조 계획대로 쓰면 아무 문제 없다. 왜 계획대로 안 쓰냐. 보면 2020년도에는 이 맘때 동기 비교를 해보면 71.1% 2021년 70.6% 2022년 7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마치 무슨 정권 퇴진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저는 무슨 좀 맥락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팩트를 팩트대로 이해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매우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재익 오공 경제수석 청와대 경제수석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맥락이 안 맞는다라는 거는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오공화국 때 경제수석을 지낸 김재익 씨의 사례를 언급을 대통령이 직접 하면서 우리가 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분이 그걸 딱 잡았다. 그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전개해서도 있었지만 물가를 잡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안 맞아요. 제가 아까 3고,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전형적인 소위 3저호황 때거든요. 저물가, 저금리, 저환율 환경이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굉장히 우리한테 우호적인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그런데 지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그다음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복합위기라고 해서요. 한국이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률은 원래 잠재성장률을 한 2.2% 봤는데 실질성장률이 1.4%도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거에 70년대, 80년대식 재정운용으로는 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고등학교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던 돈 풀리면 물가 올라요. 이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이상민 나라산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의 확신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금 가계가 다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출을 줄여버리면 지금 내수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기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어떤 균형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거냐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무슨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거나 탄핵 얘기를 한다. 왜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건지 우리 국민 가운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한테 처음 듣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분위기를 경직시키는 이유는 뭘까 어제 악수로 끝난 협치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현장에서 카카오택시 도덕적으로 거의 파탄지경이다. 가만히 안 두겠다. 그다음에 은행들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이거 공정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치가 뭡니까? 법과 절차를 지켜서 카카오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카카오도 항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법치죠. 대통령이 그렇게 법치를 이야기하는데 절차와 과정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어디 가면 주로 이런 모습을 보느냐. 북쪽에 가면요. 현지지도라고 해서 수령님이 현지지도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은 두테르테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 정당성. 그다음에 각자 맡은 역할들 있잖아요. 기업이면 기업, 사회면 사회, 정부, 국가면 국가. 이렇게 다 각자 자기 역할들을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칼 딱 빼들고 나서서 다 가만두지 않겠어. 똑바로 해. 줄 서. 이런 느낌을 주면 민주주의 원리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원래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메타나 구글 이런 데서도 해요. ceo들이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는데 핵심이 뭐냐. 수평적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장소를 달리하는 훈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ceo가 타운홀 미팅에서 리더가 타운홀 미팅에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가 태도입니다. 경청의 태도가 없으면 훈시를 하는 거라면 타운홀 미팅이 처음부터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이 타운홀 미팅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리더의 태도, 경청의 태도. 두 번째는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즉 리더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는 최소한의 실천을 정확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내야 타운홀 미팅이 제대로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 과정 다 무시하고 카카오 가만히 안 두겠어. 은행들 혼 좀 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앞으로 공정이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은행은 큰일 났어요. 종로를 타고 있다 이런 비반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참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입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을 지켜본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게 조선일보에서 얘기했던 59분 대통령의 모습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뭔가 태도를 받고 싶으시다면 일단 경청하는 태도를 장착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청하는 태도와 최소한이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의 약속 이게 타운홀 미팅을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의 기본 태도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김포구냐 민주당 지도부의 첫 입장은 이게 정략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론 추진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고 속도를 내겠다라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금 던졌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던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거는 선거를 노린 정략적 포퓰리즘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지 인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경기도냐 서울이냐에 따라서도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고려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김포만 서울시로 받아들이게 되면 과천, 의왕, 광명, 남양주 등등 서울의 인근 도시들을 다 붙이겠다는 거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형평성 문제, 생활권 문제 등등의 문제를 추가로 제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홍인표 원내대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요.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 같은 경우는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 넓게 보면 경남이나 부산 쪽 언론들에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지역균형 발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차분히 검토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영남 지역인 대구의 홍준표 시장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부산, 경남을 통합한다든지 대구, 경북을 통합한다든지 전남, 광주를 통합한다든지 이런 지방시도 통합을 하는 메가시티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라고 물으면서 이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행정주체가 오세훈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의견을 물어보면 며칠 뒤에 김포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연구를 시작하겠다. 당정협의, 오세훈 시장과의 협의도 같은 당 안에서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행정구역과 직결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의 입장도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입장도 그렇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중국에서 출장 중에 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갈래에서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 50년, 100년을 두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두닷없이 이거 왜 나왔냐. 제가 오늘 김포에 가서 평범한 시민들 인터뷰를 쭉 했는데 대체로 선거용이다라는 데는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총선용이다. 그리고 되냐 이거 정말 가능성이 있냐. 여기에 의문부를 찍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또 의견은 팽팽합니다. 일단 서울로 편입되면 좋지라는 의견이에요. 일단 집값도 오를 것이고.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수도서울에 편입이 되면 교통문제 등등 해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많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양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골드라인 문제다. 김포 골드라인 때문에 김포공항역에 내리면 응급조치할 수 있는 요원들이 상시 배치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2명 이상은 실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길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급선로다. 교통문제 먼저 해결하고 서울로 합치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에 문제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서울로 늘려주고 대신에 서울의 혐오시설 특히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 여기 마포에 있는 거가 김포로 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반댈세.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5호선 연장의 전제조건이에요. 전제조건이에요. 빠터예요. 소각장 내립지 이렇게 가는 게. 그런데 지하철 5호선 연장도 노선을 인천하고 같이 나누는데 4개역 1개역 복잡하더라고요. 인천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 골드라인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아침 출근 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양평고속도로 때 강상면하고 양서면 나눠서 주민들이 갈등하게 되잖아요. 김포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것 같고 김포만 그러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 의왕 광명 남양주 이 의정부 고향 할 것 없이 일대가 다 난리가 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내부 취재해 보면 일단은 성공. 수도권 위기론을 정치선거를 정책선거로 바꾸면서 판을 흔들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뉴스도 많아지고 보도량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는 성공을 한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뉴타운 열풍으로 서울시 선거가 총선이 좌지우지 됐던 때가 있죠. 2008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뉴타운 사업 들어갔는데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시켜주세요가 또 민원이 돼서 선거가 치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되세요 시즌2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자된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큰 변화는 없다가 결국에는 그냥 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골드라인, 지하철 연장 문제라든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투입이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예산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이 되게 되면 기존에 김포시가 국비를 받아오던 게 서울시로 바뀌면서는 끊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혹은 별도의 김포시였던 게 김포구로 바뀌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 통제라든지 이런 권한들도 더 깨지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과연 지금 진지하게 검토한 끝에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해야 될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만난 시민 중에 한 분은 90대 노모가 물었다는 거예요. 구가 크냐 시가 크냐. 구가 되면 혹시 시의 통제를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가 되면 시의 통제를 받는다. 그럼 김포시가 좋네. 구순의 노모가 그런 말씀하셨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권한의 차이가 있어요. 광역 도 산하의 시군과 실제로 서울시 밑에 군은 권한의 차이가 꽤 크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도 저희들 셋이 말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 현장 취재를 하고 오신 장윤선 기자의 다양한 평가들. 부동산 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호가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많이 안 오른다. 강북 비슷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도시는 우리가 낫다 더. 그런 얘기도 하고. 저도 오늘 취재한 부동산 전문가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돼서 오를 것 같으면 강북구나 도봉구는 예전에 올랐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김포가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되면 서울시의 막내가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시도 외곽 지역의 개발도가 떨어지는 게 주민들의 불만인데 김포는 편입이 되면 외곽 중에 외곽이 될 텐데 완전히 소외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김포 시민들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보니까 젊은 분들 그다음에 중장년층 그다음에 노년층 직업별로 계층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려면 공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만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인유한 혁신위원장 2차 가야냐. 왜 자꾸 만나자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좀 미묘한 차이가 오늘 부각이 됐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인위원장이 지금 그냥 숙제하려고 하는 거다. 유승민, 이준석을 만나봐야 된다는 숙제를 오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소위 말하는 대사면에 대해서도 저한테 징계한다고 난리 칠 때부터 저는 한 번도 징계를 취소하거나 사면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진짜 신경도 쓰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항상 답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혼자 지금 놀고 있는 거다라고 격화를 했습니다.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임요한 위원장하고 만나서 한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임 위원장이 직접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을 두고 코리안 젠틀맨이다. 애국자다. 라고 긍정평가를 했고요. 유 전 의원이 당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사람이고 마음의 상처를 산전소전 겪었지만 비교적 상처를 안 받았다라고 평했습니다. 반면에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있더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오늘 행보 중에 눈에 띄는 게 오늘 오후에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한 30분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 대표가 기자들한테 내가 항상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많이 자문하고 상의를 드리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요한 행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치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 모든 상황을 놓고 상의드리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 위원장이 계속 만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표현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국민들은 당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곳에 다른 곳에 불만이 있는데 왜 당에다가 쓴 약을 먹이려고 드느냐 정확하게 용산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쓴 약은 용산의 매개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지금 화가 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김기현 대표도 화가 나 있다고 하고 본인 이름이 나왔잖아요. 험지출마. 험지출마. 왜 내 이름이 나와? 이 얘기가 좀. 꼭 영남 중진들도 피바다를 만들겠다. 피바다가 지금 무소속 출마해서 영남 지역 전체를 피바다를 만들고. 안 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화가 많이 나 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인유한 위원장을 그래도 모셔왔잖아요.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종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정치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모셔왔으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돌을 넘었다기도 하고 사실상 용산의 미션을 가지고 용산의 원하는 바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특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이제 하나는 영남 지역 정리하는 거 험지 출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도권 문제 있는 당협 위원장들 정리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넘어서서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동일 지역 3선 출마 제한. 이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툭툭툭툭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임요한식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제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상당히 부글부글하고 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추동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임요한 위원장이 계속 의제를 던져서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사실 그런데 혁신위원장이 지금 전권을 넘겨받았다고 하지만 권한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말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말고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소속 러시가 일어나면요. 전선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4개 전선까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최경환 부총리 등까지 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다. 선거 전국이. 알겠습니다. 영남이 진짜 피바다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